날씨가 좋아서 따뜻하니까 이제 화분들을 내놨어 꽃도 피고 있는데 물이 쨉만 좋아져서 뿌려서 뿌려줘 복동아 그래 안 그래? 이거는 운동할 때만 열어요 운동을 잘 안 열어요 여기 문 열어놓으니까 귀를 들이치면 상할까봐 잘 크면 좋겠네 하나는 방에 있는데 걔는 그치 복동아 여기 분갈이 해야되는데 너 물 묻는다 뒤에? 그쪽은 아직 문 안 열었어 그쪽은 아직 문 안 열었어 이거 물 묻는다 너로 배 그쪽은 조금만 아름다워 혼자 같이 구경할라니까 물을 안 열었어 터로도 안 열었어 물을 안 열어줘 걍도 안 열었어 얘는 하나를 여기 얘는 꽃을 숨겨놓은 게 없네 신나요 오늘은 복동이 구충제 먹으려고 해요 7kg 이하는 한 알이라 그랬는데 3개월에 한 번인데 그냥 6개월에 한 번씩은 돼 복동아야 들어와 이제 우리 복동이 구충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늘을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렇게 쪼갠 다음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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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반죽 먹었어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잘 먹네 보컬 우리 딸 약도 잘 먹어요 잘했어요 이쁘다 잘 먹었어요 됐어요 잘 먹었으면 우리 호미 건강검진할때 우리 호미 건강검진할때 날이 났어 날이 났어 우리 백둥이도 건강검진하면 날이 났는데 그치 우리 아기랑 친해지게 이제 이제 어머니 좋아 뭐야 우리 호미 지금 자 우리 그라마 라이브 요기 아까 gravy 히히히히히 대참사